네, 반갑습니다. 7월 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격변하는 7월, 격변하고 있죠. 진짜 시장이 안차피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도 주도주는 반드시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19년 7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동구민회관, 강동구민회관 지하철로 따진다면 구분다리역으로 넣으시면 강동구민회관이 있습니다. 1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문의는 032-508-9268번으로 가능하시고, 문의하지 않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바로 무료입니다. 무료. 간혹 가다가 돈 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무료 강연회입니다. 무료 강연회고, 여기서 가입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주시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추천주만 검색해도 제가 연관검색으로 이상로가 뜨더라고요. 그만큼, 뭐랄까, 이제 많은 좋은 종목분들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을 선전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렸다고 봅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기록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증빙은 우리가 또 찾아보시면 또 있는 자료니까요.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7월 강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6일 오후 1시 토요일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가입문의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연에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 이렇게 함께 보내시고 가시는데요. 제가 이 전문가를 진행한 지, 제가 뭐 앳돼 보인다는 말씀도 부끄럽네요. 제 입으로 그걸 말하려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올해로 이제 10년 차고요. 그리고 제가 애 셋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 조금 동안처럼, 동안 비스무리하게 비친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너를 지키시고 강연회 때 오셔서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환율 잠깐 살펴보시면 중국 증식은 오늘 0.12% 지금 현재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닛게이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그래, 1170원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도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좀 보실 텐데요. 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시장 특징을 첫 번째로 먼저 전형적인 금요일 시장이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 자체는 차익 매물이 항상 나오거든요. 오후짱 돼가지고.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일단 장 초반에 장 초반의 움직임 자체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또 장 후반 대수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장 초반보다 중간에 장 중에 빠졌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소폭이나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기간에서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왔어요. 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의 지금 매수는 포트에 대한 재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고 연기금은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고요. 투심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거기에 지금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이었고 기간도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올랐어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피에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SK닉스, 셀티리온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두개지 탑2를 전기전접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전기전접종이 올랐을 때 지수가 같이 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전기전접종에 소폭 빠졌지만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개별적인 낙폭이 컸던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되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자 거기에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까지 줄곧 주구장창 빠져왔던 셀티리온, 헬스케어, 실라젠, HLB,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스튜디오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제약바이오가 들어올리면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시가총액 방식이죠.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지금까지, 어제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IT종목군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매물이 나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개인수급이 다시 한번 더 유입되면서 코스닥의 낙폭과제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을 붙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닥을 지금 현재 찍고 넘어가는 상황일 것인가? 그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투자심리 자체는 어제까지 이 한미약품이나 호농 생명과학이 터져버리면서 투자심리가 상당부 미축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발 매수심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엄청난 공포감이 휩싸이면 거기에 따라서 반발 매수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등 나왔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예요? 2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자유로울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당히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코롱 생명과학이 오늘 검색어 이슈도 되고 오늘 상한 끝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기업이 뭔가가 좋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한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임상 3상 재개를 추진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 걸리냐? 임상 3상이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환자 모집하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시격적 통과 전까지 임상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최소 3년에서 4년 걸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로 이슈가 돼서 오늘 상한가 안다. 그거는 유수로 인한 상한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좋았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인 부분에서 저가에 대한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이슈에 대한 시장이 움직였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2번은 조금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실적을 작가만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도 보면 알코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에 들여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아,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은 빠졌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6조 5천억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평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삼성전자는 상당히 작아졌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금 보면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기업들은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좀 나뉩니다. 자,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스마트폰 분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분야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쓰냐면 무선 사업부라고 표현을 해요. 무선 사업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사업부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라고 하고 네 번째는 가전 사업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무선 사업부가 과연 좋았을까? 나빴을까? 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10 이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투자는 했지만 뭔가에 출시를 했나요? 안 했죠. 그게 2분기였죠.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겠죠. 그죠? 자, 반도체 업종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분기에 어떻게 움직여 왔습니까? 2분기에 계속적으로 빠져왔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죠. 그러면 이 반도체의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나빴겠다. 디스플레이 장비에 있는 디스플레이 근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을 기록했다.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더 높은 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디스플레이 분야와 그리고 가전 분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납품이 들어가는 거기에 장비를 발주하는 거기에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가전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다는 것은 부품 소재 관련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반등 추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보고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저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무선사업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왜? 바로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지금부터 바닥을 돌려서 올라가는 그리고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전략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필라데비아 반도체 시수 여기 보세요. 지금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5월달, 6월달로 넘어오면서 여기 2분기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다면 다시 한번 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은 돌아설 수 있는 터널 온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지를 상당 부분 남겨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력이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경협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가능성에 상승했다. 어제 뉴스가 나왔죠. 어제 뉴스에서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우리나라가 진행을 할 수 있고 UN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곧장 오전에 통일부에서는 아, 그게 아니다. 검토만 하고 있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한 번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꺼질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연속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이런 부분으로 반복되거든요. 지금은 수납매의 일종으로 경협주도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 같이 보시면 금강산 관련적으로, 개성공단 관련적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바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뒤에 실무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고조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항상 보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복해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줘야 됩니다. 차라리 빠질 때 사주고 올라갈 때 팔아줘야 돼요. 올라갈 때 이슈에 의해서 차익매물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죠.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져요. 누군가는 이슈에 대해서 팔고 있고 누군가는 저가에서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반복적으로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건강상 관련 주중에서는 신원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이 차트가 잠깐만요. 이게 뻥 났네요. 제 화면을 잠깐 돌리겠습니다. 신원을 보겠습니다.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가곤욕이 뛰면서 거래가 터지고 다시 한 번 죽였다가 거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들면서도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가 또다시 저항 구간을 잡히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자리를 강하게 뭔가를 모멘텀을 가지고 돌파할 건데 그런 모멘텀 자체를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차트를 항상 제가 여러 개를 켜 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한 개가 뻥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제대로 이 한 개가 안 나와서 제가 제 화면을 지금 돌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볼게요. 이거를 잠깐 한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경영주도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경영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계속적인 경영주 얘기가 나왔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메커니즘을 조금 이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는 일본 불명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줌인터넷이나 이런 AI 관련주가 오늘 또 반등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시장 마지막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라도에 전라남도에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겠다. 그 802km 정도 된답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월요일 시대에 한국주철관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올라왔었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종을 볼 때 다음에 경영주가 오르고 경영주가 올랐고 다 조종을 또 보일 때 그 다음에 일본 불명운동 관련주가 오르고 이게 또 조종을 보일 때 줌인터넷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가를 가고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이런 개별적인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시장 자체가 아무런 불규칙적으로 들쑥날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속적인 상승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상승을 한 다음에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강연회 할 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종목군들이 개인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화장품조도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에는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또다시 반등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게 올라가는 것이 딱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확 빠져버리죠. 지금은 기다려야지만 다음 탈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이런 계속적인 순환매, 선순환적인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라는 것이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경협주를 산다. 그건 좋은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어긋나는 타이밍, 엇박자가 되는 거죠. 왜냐? 경협주를 전에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제 들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오르면 어? 올랐네. 팔고 딴 걸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줌인터넷을 공략한 건 아니지만 이스트소프트를 했죠. 그러나 이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를 오늘 과연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을까?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어떻게 나타났냐? 올랐다가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빠지고, 올라와서, 또 빠져서 끝났어요. 변동폭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유하고 있었어야지만 오늘의 이 상승폭을 먹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선순환적인 상황에서 이게 지속적인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을 딜레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줌인터넷이 오늘 크게 상승을 하면서 AI 손정혁 회장에 와서 AI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은 AI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입니다. 5번부터 할게요. 빅데이터 관련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AI를 강조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AI와 또 연결돼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까? 결국에는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노동부에서 노동 관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내년에 무조건 시급만원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편에 동결을 해야 된다까지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시급만원 받아도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얼마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많은, 뭐랄까요?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본다면 항상 너무 급변적으로 바뀌는 것은 몸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도껏 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만원대까지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자동화,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또다시 부각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민이터로 오늘 상한가 왔다. 아, 이거 내일 사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상한가 왔다. 보유하고 축하한다. 콩클리레이션, 축하해요. 아니면 이스트소프트 보유하고 있어서 축하한다. 이상한 방송부 샀더니 오늘 급등했다. 축하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일 한 방 더 가서 신고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러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파생돼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주나 아까 얘기했던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 이런 쪽이 최저임금과 맞물리면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목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적인 부분에서 뽑아내기 전에 급등할 수 전에 타이밍인지를 우리가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시에 조금씩 잃더라도 결국 그런 게 터지면 또다시 수익을 금방 또 챙기고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항상 뒷북치듯이 추경 매수로 쫓아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버는 건 조금 벌고 읽는 건 많이 읽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어차피 개별 테마군으로 지금 수납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안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업로드를 해놨던 것이 체제임금 관련해서 한번 업로드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도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 인공지능 그렇죠. 그리고 그 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해놨었는데 이게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먼저 했어요. 지금 체제임금과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드렸고 항상 뭐랄까요? 주식이라는 것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뭐랄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원시한 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물길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조금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전방위적으로 확산 일본과 경쟁관계 어제 우리가 방송 말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시세도 얘기를 하면서 그 화장품주들이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왔고 뭐 오늘 악기 관련해가지고 야마하에 대한 부분으로 3인각기도 오늘 올라왔었고 그리고 오늘 뭐 신성통상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신성통상 스파브랜드 얘기했는데 유니클로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25,6%가 올라왔었는데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이제 도요타나 니산 혼다에 대한 반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일본 불매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편에서는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불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는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매를 동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또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은 격양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이 쪽파리들이 제일 밉죠 생각 우리가 한국사 조금만 공부해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사 1급을 땄는데요 나중에 구한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자 그 정도로 뭐 그런 뿌리 깊은 그런 뭐랄까 이제 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주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역량이겠죠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도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무역관계적인 부분에서 한 번만에 이게 됐다 자중하자 해서 자중하질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본 연예인이 연예인이 한국 팁에 출연한다 끝까지 그런 것까지 이제 딴지를 거는 거 그거는 조금 오바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신성통상이나 이런 것들은 은봉이 엄청 크게 내려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은봉이 커서 아 오늘 사신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미리 사셨던 분들은 오늘 이익실은 했겠죠 우리 방송을 보고 미리 샀던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은봉만 보면 엄청 겁나 보이지만 그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어차피 일본 불매운동 자체가 저는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에 대한 뭐랄까 이제 자부심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절실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양상 자체가 앞으로도 선순환 매적인 관계 안에서 또 다시 한 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다음 주가 또 옵션만기입니다 결국에는 옵션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크게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갑작스럽게 오른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개별 테마성 재료들이 또다시 순환 매년을 맞춰가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쉽게 저런 부분에서 꺼지진 않고 계속적인 선순환 매적인 앞서 얘기했던 그런 테마 재료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전 관심주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 탑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이 탑 엔지니어링도 전자재료를 납품한 업체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납품도 같이 디스펜더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대로 이 기업이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트소프트 이게 이제 크게 오늘 돌아섰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시켜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두 번 이상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지금 여기 밑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으로 넘어갔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 일본 불매운동 관련으로 또 엮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이제 전자재료 관련 인데요 요기업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기업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전략 그리고 디오 그리고 임플란트 최근에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 주가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오가 꾸준히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아이고씨 디오 여지를 차트가 다르더라고 이렇게 있다고 보고 요기업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이제 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정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종목군들 다 같이 보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번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객변안은 7월 주도주는 반드시 있다 2019년 7월 6일 오후 1시 토요일 서울 강동구비내관 지하철로 따지면 구분다리역으로 나오시면 되고 문의전화 가능하시고요 참가비 없음 무료입니다 무료 강연회고요 거기서 현장 가입도 가능하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셔서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선점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노하우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